아빠랑 같이 공부하자, 애기야. 애기 여기 앉아서 할까? 아니, 일정해서. 그렇게? 그래. 거기 기대세요, 그러면.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이거 몰라, 진짜?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파인애플. 그치, 파인애플. 파인애플. 맞아요, 잘했어요. 어? 뭐해요, 이거? 이거 소방차. 그치, 키미도 소방차 있지? 응. 소방차. 이거 나 다 부셔놨어. 그래, 너 레고 소방차 저거 엄청 좋은 건데 네가 다 부셨잖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빠는. 누구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누굴까요? 모르겠어. 이거 머리가 길지, 그치? 응. 이건 사자야. 사자? 응, 사자야. 사자. 응. 에잇? 이거, 이거 고양이. 맞아. 미야옹. 미야옹. 고양이지? 고양이. 응? 이거 뭐지, 알파벳? 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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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우리 애기. 이건 뭐예요? 이거 칫솔. 이거. 솔은 치카치칼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그 위에다 짜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칫솔은 아니고 다른 건데. 치약. 치약. 응. 치약이야. 이거 M. M이 아니라 N. N. 맞아. N이야. 이거 L. L. 맞아. 너 발음 좋네. L 발음 안 잡아줬는데도 잡혔네. L. 그래, 잘했다. 이거 H. 그렇지. H. H. 잘했어. 이거 E. 어, 이거 엄청 잘하네. 언제 이렇게 잘했어, 우리 애기? 내일 꺼내줄게. 내일 꺼내줄게라는 말을 어떻게 하더라? 민텐빵이나 추라이. 이건 또 어떻게 했어? 잘했네. 너무 잘했네. 잘했어요. I will take it out tomorrow. 이건 뭘까? 여기 좋은 답이 저는 생겼어. 맞아. 그래서 이건 무슨 글자죠? 모르겠네. 그걸 알고 모른다가는 없어. J. 맞아, J야. J예요. 잘했어. 이거는 뭐? 이거? C. C. 맞아. 이거 O. 맞아요. 잘했어. pick it up. 뭘까? 이 스님 빨간 기미? No, it isn't. 이거 pick it up. 이렇게 주워. 뭐 주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뭐 주워? 어떻게 말하지? 엄마가 그거 젠치라이 하지. 그렇지. 저거 젠치라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주워. 저거 젠치라이. 맞아요. 잘했네. 엔. 엔. 그치? 맞아요. 엔이에요. 비가 그쳤어요. 이건 뭐죠? 비가 그쳤어요. 모르겠네. 비가 중국어로는 이 이렇게 되니까. 그치다라는 말은 팅 이렇게 되고. 뭐 뭐 했다라는 과거시지니까. 이팅러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팅러. 이팅러. 맞네. 이팅러. 응. 아이고 귀여워. 이거 오리. 응. 오리. 오리 어떻게 울지? 모르겠네. 오리 꽥꽥하고 울잖아. 꽥꽥? 맞아. 오리. 오랜만에 먹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하지? 모르겠네. 아. 오랜만에 먹어요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뭘 할 때는 헌지요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못 먹었다니까. 매이 츄러 이러면 될 것 같아. 헌지요 매이 츄러. 헌지요 매이 츄러. 헌지요 매이 츄러. 됐네. 김이 너 안 불편해? 앉아 그냥 여기. 나 여기 이렇게 서 있을 거야. 그럴 거야? 응. 너 똥똥 쌌어요? 괜찮아. 하하하. 치워줄게. 이거 하고 치우자. 헌지요 매이 츄러. I will take it out tomorrow. 이거 내일 꺼내줄게. 이거 내일 꺼내줄게. 이거 내일 꺼내줄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내일 꺼내줄게. 링텐빵 니 나츄라이. 이거 뭘까? 이거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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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티비라고 해도 괜찮아. 질렸어요라는 말은 어떻게 하지? 튄니라. 맞아. 츄니라. 츄니라. 응. 이거도 티비야. 맞아. 티비야. 어? 이거는 영어 뭔지 알아요? 모르겠네. 이거는 피이라고 하는 거야. 피? 맞아. 피. 피. 츄니라. 츄니라. 이거 뭐지? 한국어로? 모르겠네. 질렸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츄니라. 맞아. 헌쥬오메이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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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지? 츄니라. 이거는 오랜만에 먹어요. 이런 말이야. 모르겠네. 괜찮아. 자. 마이크 다시 잡자. 에이쿠. 아빠가 다시 해줄게. 우리 애기가 이걸 자꾸 건드는구나. 조금 멀리 잡아야겠다. 헌쥬오메이츠라.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네. 이거 봤잖아. 킴이 이거. 가서 하이 했을 거 아니야. 하이. 하이. 이거 뭔지 모르겠어? 라마. 라마? 하하하. 얘는 라마는 아니고 이건 양매매 같은데? 양매매? 양이야. 양. 양이에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선인장. 맞아. 선인장이야. 이거는? 닭. 뭐. 닭. 닭이야? 맞아. 이거 닭이야. 잘했어. 이거 이. 맞아. 숫자 1이지? 1이야. 1. 하나. 하나라고 외울 수도 있어. 하나? 응. 이건 뭘까? 모르겠네. 이거는 동그라미에다가 슉 이렇게 돼서 큐 이렇게 하는 거야.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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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팅라. 이팅라. 뭔 소리지? 어떻게 됐던 소리지?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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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라니. 비가 그쳤단 소리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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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놨네? 이거는 큐 큐 큐 아이고, 이건 뭐지? 이건 이쪽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나가서 놀 때 봤던 건데 개미예요 이건 너무 작아? 이거 작아, 요만해 근데 이걸 사진을 크게 찍어놓은 거야 나중에 아빠 보면 알려줄게 이거 다리야? 다리, 맞아 응 개미 개미예요 응? 누구지? 이거 경찰 재단 사장님 맞아 경찰관 이렇게 하면 돼요 경찰관 어? 경찰관 아저씨 만났지? 어제 만났다며 김희한테 스티커 막 줬다며, 그치? 맞아 경찰관 잘했어 이제 안 해 우리 애기 Don't touch my things Don't touch my things 어떻게 말하지? 내 거 만지지 마 이 말 어떻게 할 거야? 뭘 모르겠네 응 부야우 똥 워드 똥 시 이제 구급차도 넘겼지? 구급차 나오려나? 응 모르겠다, 오늘 나올 줄 안 나올 줄 내 거 건드리지 마 내 거 부야우 똥 워드 똥 시 부야 똥 워드 똥 시 맞아요 이거 뭐야? 모르겠네 바닷가에 있는 새네 새? 응 갈매기라는 새야 갈매기? 갈매기 응, 갈매기야 이거 뭐지? 모르겠네 그래 이거는 Q Q Q 이거는 뭐예요? 모르겠네 이거는 R R R 응, 맞아 이건 뭘까? 가지, 파란색 여기는 하얀색 맞아 안에는 하얀색인데 겉에는 모라색이지? 가지 가지예요 잘했어 이건 뭐지? 이거는 마늘 어이구 잘했네 마늘 차가운 물 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차가운 물 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난 물 더 차가운 물 봐 봐 그래, 가져와 이거 빼자 응 이거 빼야겠다 그래, 차가운 물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차가운 물 주세요 중국말로 어떻게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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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그렇지 삥, 쉐이 차가운 물인데 달라고 할 거니까 부탁할 거니까 징 이렇게 말하고 하면 되겠지? 응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 게이 를 쓰겠지 그래서 징 게이워 칭게워 삥, 쉐이 그렇게 되겠지? 잘했어 칭게워넝, 쉐이 이거 모르겠어. 이거는? Q. 이거는 뭘까? 이거 R. 어이구 R은 또 알아요? 잘했네. 잘했어. 나 이거 아직 못 끝냈어. 이 말 어떻게 하지? 킴이 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하라고 하면 이 말 할 수 있잖아. 나 아직 이렇게 할 땐 하이 메이 이렇게 쓰는 거야. 하이 메이였죠. 그렇지. 하이 메이였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아직 다 못했어요. 응 잘했어. 코코멜론 보고 싶어요. 이 말 어떻게 해? 야 이런 말 할 줄 알아야지 코코멜론 보여줄 거 아니야. 엄마가. 그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워야오. 칸 코코멜론. 그렇게 되겠지? 잘했어. 워야오 칸 코코멜론. 잘했어. I want to watch 코코멜론. 이건 뭘까? 먹겠네? 이거는 양파예요. 양파? 응. 이건 뭘까? 먹겠네? 이거는 큐 큐 누구야 이거? 이건 뭐가 생긴? 이거 호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자죠. 맞아. 이거 사자야. 사자 이건 뭘까? 먹자 이거는 큐 큐 큐 이건 칫솔이 아니라 치약 이에요. 치약 치약 이건 뭘까? 모르겠네. 이거는 큐 큐 큐 큐야.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네. 이 이 이 이 틴 르 그렇지. 위 틴 르 이 틴 르 이건 뭘까? 모르겠네. 이거는 큐 큐 큐 큐 얘는 뭐예요? 씨 맞아. 씨 이건 뭘까? 큐 맞아. 얘는 큐야. 그래. 하면 돼요. 큐 오랜만에 먹어요는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먹어요. 이거는 헌지요 이렇게 될 거야. 헌지요 메이츠라. 헌지요 메이츠라. 헌지요 메이츠라. 맞아요. 헌지요 메이츠라. 이거 무슨 말이지? 헌지요 메이츠라는 한국말로 뭐예요? 먹어요? 오랜만에 먹어요 하는 말이야. 먹어요? 응. 이건 뭐예요? 먹어요? 얘는 피. 얘는 피? 피. 츄니라. 츄니라.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아이고. 질렸어요 하는 말이야. 이건 뭘까? 피. 맞아. 이건 피야. 잘했어. 어? 누구야? 이거 양맥맥. 응. 양. 양. 메. 메. 이거는 바다에 사는 새네. 이거는 갈매기. 갈매기예요. 갈매기 왜 여기 있어? 응. 갈매기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나 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건 뭐지? 이거 엄청 작아? 응. 작은 거야. 이거 아야야 할 수 있어? 그래. 이게 물면 아야야 할 수 있지. 응. 이거 뭐지? 뭐가 있었어? 이거는 개미야. 개미. 다리가 봐. 맞아. 다리가 있어. 개미도. Don't touch my things. Don't touch my things. 이건 어떻게 되지? 내 거 만지지 마. 이 말 어떻게 할 거야? 뭐지? 응. 부야오 펑 워드 동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부야오 동 워드 동시 이렇게 될 것 같아. 내 거 건드리지 마. 부야 동 워드 동시. 응. 부야 동 워드 동시. 부야 동 워드 동시. 그치. 이건 뭐야? 모르겠어. 너 하기 싫구나. 진짜. 양파. 그만 할까? 김이야? 응. 그래. 그만해. 알았어. 잘했어. 알았어. 안 해. entender more. calfつなみえ. 알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